영풍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수년간 불거지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발족했는데요. 오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장 안과 밖에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최고 1600배 초과 검출됐고 오염물질의 유출을 막는 공장 차수벽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영풍석포재련소의 오염물질 침출수가 낙동강 하천으로 사실상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외부의 지하수에서 카드립 농도가 32.75mg per litre, 최고 1600배 초과 검출됐고 공장 내부에서도 최고 110배 초과 검출돼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원인은 허울뿐인 차수벽이었습니다. 영풍이 차수벽 사이에 시멘트 같은 충전재를 넣어 침출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차수벽에서 이 충전재가 아예 없거나 극히 소량만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오염된 침출수가 공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구조상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석포재련소 차수벽의 투구개수, 즉 오염수가 차수벽을 통과하는 정도는 목표치보다 80배나 커 차수벽의 성능이 거의 없다고 협의에는 강조했습니다. 또 석포재련소 공장 부지를 기점으로 낙동강 상류보다 하류의 수질에서 카드념 농도가 평균 27배, 물고기 몸에서도 역시나 하류에서 카드념이 10배 높게 검출돼 여기서도 재련소 영향이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내년 말까지 주민 건강과 수생태, 산림까지 7개 분야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염에 대한 영풍의 영향 범위와 기여율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 기동 단속으로 예고됐던 석포재련소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경상북도가 환경부 2차 질의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 해석까지 요청하면서 반년째 영풍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